안녕하세요 투데이 슈규어 강창룡 임정우입니다 자 이번엔 두번째 악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요? 오랜만에 스카여이에요 스카여은 아이바네즈에 비해서 얼마만큼 하세요? 비율로 보면 아무래도 아이바네즈 제품보다 좀 떨어지긴 한데 같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같은 인도네시아하고 있죠? 같은 기탄에서 오기 때문에 아 기탄에?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 편이었죠 굉장히 좋은 클래식5 시리즈나 되게 좋아했던 모델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할게 그렇게 많이 소개된다는 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고 또 검증된 면도 많다는 거겠죠? 어쨌든 간단히 스펙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스타일의 라지에 스토어 그 다음에 빈티지 틴트 글로스넥 전체적으로 바디와 다 틴트가 돼있네요 그 다음에 바디는 베이스 우드로 돼있고 항상 그렇죠 얘네는 애쉬나 엘더보다는 베이스 우드로 많이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던컨에서 디자인한 던컨 픽업이 아니고 던컨에서 디자인한 싱글콜 픽업이 세기가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 하드웨어겠죠? 그 다음에 블랙 노브와 컵 그 다음에 핏가드는 화이트로 이렇게 돼있네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샌더의 아류를 정확히 딱 지행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일단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저렴한 인건비 그렇죠 그 자들과 좀 더 저렴하게 수급할 수 있는 재료들로 조립했다는 것이겠죠 기존의 빈티지 모디파이 시리즈랑은 크게 차이는 안 보입니다 C쉐입의 곡률에 9.5 정도 될 것 같고요 크게 변화된 폴리우레탄 피니쉬와 폴리우레탄 그럼 피니쉬가 좀 두꺼운 편이겠네요 네 두껍죠 결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고 그러면 그런 걸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칠이 두꺼면 미들이 약간 갇혀서 들릴 거예요 좀 답답하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하지만 아키 컨디션은 유지가 편하죠 다른 사틴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수분을 덜 먹으니까 아키 컨디션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바로 한번 클레이토부터 소리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빈티지 모디파이지만 프렛도 미디엄 전보를 또 사용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퓨전된 완전히 온전히 70년대의 스타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70년대에 저만 태어났잖아요 지금 70년대에 몰라 왜 그러냐면 딱 느껴지는 게 제 동생도 스타워즈를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스타워즈 이번에 두 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세 번 볼 거고 블루레이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정서가 정서가 나는 거에요 우와 이게 달라요 거기서 롱타이머고 워낙한 갤럭시 할 때 우리 다 같이 이야 사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요 두 손 막 난리가 나고 막 한솔로가 우리 집에 왔어 그럴 때 어 형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년대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70년대를 아시는 분들은 에이 저거 저러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70년대 다 유튜브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빈티지도 사실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통해서 재생되고 있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화된 빈티지를 맛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럴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든 여러분들이 70년대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70년대를 알고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70년대 말에 태어나서 뭐 그때 뭐 유학이 때 음악을 알겠어요 근데 더 오래된 선배님들 얘기로는 뭐 더 알겠죠 그분들도 이게 70년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70년대가 맞습니다 말이 좀 이상이 났는데 70년대를 맛을 재현하려고 70년대 향 첨과 아 그렇죠 바나나 맛 우유 네 그렇죠 바나나 맛 우유 같은 느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프로톱부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어떤 소리가 나을까 근데 재밌는 게 취향으로 보면 저는 글로스로 미들이 다치면 좀 이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이렇게 기타를 잘 치시니까 또 커버를 이렇게 하시네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앞톤이에요 이것 봐 아까 아이바네즈는 동료 일본 거에서 딱 여기선 바로 이거 나오네 자동으로 나오네 표정도 제동 이런 악기가 저는 아무리 잘 맞으니까요 또 들어보죠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 가운데 소리입니다 저한테 사랑하시나요 그 다음에 2단 앞톤이에요. 그 다음에 브리치 피거 그 다음에 깔끔하게 드라이브로 마무리 할게요. 크런치 톤이에요. 자, 싱글. 확실히 글로스넥과 바디에서 오는 그런 컨디션 악기의 칠 마감 때문에 미들이 약간 먹혔어요. 뒤로 후퇴돼서 소리가 앞으로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모으고 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다른 얘긴데 볼륨을 크게 켠다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타를 자기 거를 이렇게 해서 멋있게 표현해 주셨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기타를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는 또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지금 여기 베이스 우드 바디가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젓가락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팬더가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를 선택한 것도 그때 그게 싸서였어요. 그 당시에 싸서였습니다. 이 수용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렇죠. 하필이면 또 베이스 우드 바디 요새 베이스 우드 요거 요새 고가 기타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름도 들어간다고. 네. 써야도 들어와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 제가 구글 검색해봤습니다. 리키디피아 같은 사실 정보가 많이 틀린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 따로 하나 만들어야겠네. 강창윤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썰? 그래서 보니까 제작자들이 베이스 우드를 최근에 선호하기 시작한 이유가 엘더나 애쉬나 이런 것들은 나무의 음향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베이스 우드는 그게 되게 중립적이래요. 중립적이라서 하드웨어가 가진 고유의 특징을 좀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작자들이 어떤 좀 더 실험적인 걸 하거나 하드웨어를 할 때 하드웨어를 장착할 때 좀 선호하는 추세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계속 늘다 보면 어느 순간 베이스 우드 저가에서 못 만나요. 그때 되면 야 나 40만 원 정도 사는데 바디가 베이스 우드야 이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슈퍼 스트랫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베이스 우드가. 슈퍼 스트랫 악기들이 말소리 내고 이런 용도의 악기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중립적이라는 말이 그럼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재밌는 딜 한번 가볼까요. 이게 픽업이 던컨 디자인이에요. 던컨이 아니게도 아쉽게도. 그럼 사실 던컨 픽업이 프리버드 팔죠. 지금 잘 팔고 있어요. 잘 나가는 브랜드고. 그럼 이거와 같이 구입한다면 안 해준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아마 해줄 거예요. 무료 장착 바로 이 자리에서 무료 리페어가 되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을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나 혼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때 제가 볼 땐 픽업이 던컨으로 바뀌면 꽤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사운드가.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던컨 냄새보단 바나나맛 우유보단 바나나를 직접 갈아 넣은 그런 음료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런 기타를 사서 파츠를 갈아 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제가 아까 얘기해 보니까 분명히 해주신대요. 무료 장착, 무료 배선. 아마 배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죠. 사실 이런 거 코스트 절감하다 보면 배선이 좀 엉망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빨리 빨리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깔끔히 여기서 풀이버려서 또 멋있게 해주실 겁니다. 정말 저는 맞게 해서 모르겠지만 땜도 사실 소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조금조금한 디테일이 모여서 크게 되는 건데. 땜질 하나 바뀌었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활용점정이라고. 정말 잘된 악기인데 배선이 엉망이에요. 그럼 배선을 바꾸면서 납때면 확 올라가죠. 배선이 비싸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텔레풍캔이나 고급도 선재들은 그렇게 비싸지. 또 안에서 선재 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그거. 근데 그런 거에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합이 좋은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이바리지인데 빈티지 배선.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좀 엉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컨셉을 맞춰서. 차 개조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컨셉에 맞게 딱딱 부분으로 가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면. 좀 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잘 아시는. 좀 그럼 리페를 잘하는 매장을 찾아가는 게. 좀 그런 데서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래서 모디파이 CG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버드에서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제품이죠. 저기 깁슨 말고. 에피폰 제품들. 이제 픽업. 테슬라 픽업. 달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프리버드 연구진들이. 다년간 실험 끝에. 우리 진성훈 팀장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모디파이 시리즈로. 이제 또 내보내시는 거죠.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사실. 원가절감이 일어난 부분을. 조금 틀어놓으면. 굉장히 좋겠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한번 본격적으로. 연주 한번 듣고. 총평 내려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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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샌드버거 기타 오드할 때 하이글로스에서 우레탄 한다면 하실 거예요? 라고 저는 계속 반문해요. 정말요? 이러면서 몇 번씩 반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저는 조금 야박하겠습니다. 2.5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빈티지 모디파이 시리즈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연주하면서 느끼는 뇌감이라는 데서 오는 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전에도 한번 저희 그런 얘기 방송에서 나눴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PNC가 저는 락카를 좋아해요. 락카, 니트로우 이런 거? 이렇게 막 두껍고 이런 걸 말씀하신 대로 좀 미들이 좀 미들이 항상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민하죠. 기타쟁이들은 엄청 예민한 부분인데 미들 대역이. 굉장히 코막힌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Q에서 로우, 미들, 하이를 쉽게 생각하면 음역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베이스 대역은 현장감,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 에너지, 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면 바디는 말 그대로 바디, 그러니까 윤곽, 소리의 윤곽인데 이게 너무 빠지면 말랑말랑하고 너무 단단하면 너무 곤충 껍데기처럼 딱딱해서 약간 질겅질겅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하이는 음색이 밝고 어둡고를 결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EQ에 대한 접근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바디가 좀 뒤로, 그러니까 윤곽이, 소리의 윤곽이 좀 흐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 추측으로는 피니시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이제 빈티지 모지파이 시리즈 제가 방송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잽잽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잽잽이, 잽잽이의 강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게 표현하자면 또 찰랑거림이 있어요. 그렇죠. 윤곽이 좀 말랑말랑하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자꾸 리듬 커팅을 자꾸 하려는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스쿼이어 빈티지 모지파이 시리즈를 정확한 명칭 이름이 뭐죠? 빈티지 모지파이디드 스쿼이어 스트리트 캐스터 70년대. 70년대. 2012 뉴. 마지막 지금 2016년. 자, 여기까지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Today TV와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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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